경로 탐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주세요. 어머니를 위한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메라, 레이더 같은 센서를 통해 여러분 차량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장애물과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차량은 사고 위험을 판단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동과 조형휠을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초음파 센서 측면 탐색 전광 레이더 포로 레이더 각 일정시키는 대단하시 surgeries 통계이 최선의 전환 앞 차량은 시스템 차량이 신체원 전광 레이더 제어 전광 레이더 진실 포기 전광 레이더 미션 전광 레이더 도착 전광 레이더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